빅뇨맨 로블록스 리아야 x3 오늘 뭐 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미호야 x3 오늘 뭐 하는지 아니? 어.. 분위기를 보아하니 뭐 탈출하는 거 같은데? 오늘은 아주 평범한 미로 탈출 따라오도록 해 평범한? 자 여기에서 밈호를 탈출으로 찾아야 된다고 끝났어요? 음 That was Bitcoin 사용해도 되네요 마네킹 머리를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이야 고맙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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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길이다 얘들아 반대편으로 가 우와 이렇게 bell 얘들아 마네킹머리가 우리를 쫙쫙 가고있어 니아 가자 이쪽이야 이쪽이야 마네킹머리가 쫙쫙 간다 니아 사망 도망쳐 잠깐 잠깐 이게 어디야? 이게 왜? 어떤일이야? 어떻게 가야돼? 저 옆으로 가라는거 같은데? 잠깐만 내려가서 옆으로 가야되는건가? 어? 옆에 길이 있어 뭐야? 어 뭐야 속았다 이 빨간색 길이 진짠가봐 오 가자 아 다섯대가 났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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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한 명이 따돌려주자 그래 내가 따돌려줄게 미안 난 성공이야 오케이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로 오세요 이번에는 두번째 스테이지 문이 두개가 있는데요 이쪽이다 이거 뭐야? 머리 머리가 여기 떠있어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얘들아 살아서 나면 만나자 살아서 만나요 좋아 안녕 리아야 여기 길이 아닌가봐 어디로 가야돼? 머리가 틈 사이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기분 오 무서워 어디로 가야돼? 여기다 여기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머리 틈이 엄청나 이쪽으로 여기 세이브다 세이브 여기야 세이브다 여기는 뭐죠? 어? 빠르게 가는 건데? 오! 이쪽으로 왔어? 빈템으로! 오! 오! 안돼! 제발요! 아 마네킹한테 잡히면은 운대 마네킹이 하하 어떡해 아 이게 딱 달라붙어서 가야 되네요 딱 달라붙어서 일로 가고 오 pope 딱 달라붙어서 가고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지 오 뭐야 일로 가면 죽는 거 같고 이쪽이다 위화길인가? 어? 세이브존? 또 미로? 또 미로인데요 자 보자 보자 얘들아 오고 있지! 나 혼자 탈투해 주니 미안해 어 나는 스테이지 3이야 얘들아 천천히 와 어? 클리어 구독 자 이번에는 스테이지 3 야 이거 또 미뤄네 가자 틀렸다 오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자 같이 가자 오 우리가 두 개 두 개 두 개 총 머리가 두 개 많이 뛰어 머리가 원 플러스 원이야 오우П 오우 이쪽으로 오우 오 잠깐만 오우 прав 무서워 무서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따 돌려 따돌려 따 돌려 야야야야야야 오 어 무서워 어 그건 뭐지? 어 이쪽 빨간색으로 가는 게 아닐까? 어 여기도 빨간색 있는데? 세입 rencont 오호 자 자 어! 머리가 돌아간다! 뭐야? 우와!! 오! 거짓말! 어?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이 사이로 가자! 살금살금 살금살금 우리한테 안 들키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오! 길이! 길이 없는 건가? 아니다 여깄다 일로 가자 일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구요 완전 정신없어 여기 거기 탈출하면 바로 탈출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막 빨려 들어가 이쪽이야 오케이 스테이지 4 이건 뭐야 뭔가 2층 정도에 돼 보이는 미로 같은데요 서로가 다른거 같은데 서버가 어 다른 데 갔다 어 그러면은 우리 스테이지 5때만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얘들아 여기 좀 왔어? 우와 진짜 큰 머리도 있음 어 소름 뭐야 왜 이렇게 커 얘들아 탈출해서 만나자 알았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우와 점프 앱도 있어 우와 진짜 무서워 우와 이거 사다리 타고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 뭐야 이게 문 3개가 있다 문 3개에도 또 위로를 탈출해야 되는군 이 모류통을 피해서 내가 여길 나갈 수 있을 곳인가 여깄다 이쪽으로 가구요 어 뭐야 이거 초록색 별 발견한 사람 여기 초록색 별 있다? 발견했어요 자 이쪽으로 피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어 스테이지 5 여기가 스테이지 5 아니야? 깬거 같은데 나? 응 스테이지 5야 니네? 응 안녕 안녕 이건 투명 미루 길이인가 봐 더 헷갈리겠다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벽에 으악 거울 같은 건가 봐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착시 였까봐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오오 아니 저 마네킹 립스틱을 잘못 발랐어 어어? 오른가자고? 오? 오? 좋은 생각 아 안 되는데? 될 것 같은데? 갈게요 안 된다 안 돼 안 돼 더 높아 더 높아 점프 해야겠다 어? 머리 밟고 줄 알았어 머리 밟고 지나갈 수 있어? 머리 밟고 지나갈 수 있어 점프 해야겠다 머리 밟고 지나갈 수 있어 얘들아 아 머리 밟고 지나가는 곳인가 봐 재밌네 됐다 와 됐다 저희 세이브 포인트 보인다 세이브 포인트 보인다 올라갈게 누라 가자 우와 정면에 뭐야 하이루 하이루 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아래에 용암이 있다 우와 아래에 용암이 다시 용암이 나 밀었어 안 밀었어 너가 떨어졌어 미호야 미호야 우리 저기 가서 썸네일 찍자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보호박 없어지고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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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요 스테이지 6은 깜깜 후레쉬를 비춰서 가야 되는 건가 봐 그런 거 싫은데 무서운데 우와 공포 우와 이게 우리 다 쳐다보고 있음 이거 완전 공포암 아니냐 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사람이 태어났는데 오? 오? 여기 뭔가 스테이지 1 같은 것 같은데 오 깜짝 놀랐다 완전 깜짝 놀람 무섭게 생김 오 오 오 오 기기를 지나가서 세이브 밟고요 깜깜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오 축구공이 있는데 여기? 뭐야? 오 밀칠 수 있다 축구공으로 축구공 밀치고 와 길이 어디야? 와 깜짝 놀랐다 와 어디로 가야 돼? 오 왔다 왔다 스테이지 7 얘들아 나는 미켜 나 미켜 얘들아 깨면 말해 자 우리 이거 2D다 이번에는 리아야 2D 미호는 다른 서브에 있고 와 완전 슈퍼마리오 같아 와 오 와 아이고 아니 마네킹이 갑자기 막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막 떨어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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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염진아 아 이거 머리를 밟으면 다치지는 않는다? 머리를 밟으면 되거든? 아 눈을 마주치면 안 되나 봐 아 쉬운데? 내가 좀 어려운 거 같기도 자 빨리 x4 머리가 나오기 전에 또 나올 것 같아 이 무서움 여기 어디야 세이버 포인트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것 같아 한참 달렸는데 와 이거 어디야 너무 무섭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 공포감 오 세이버 포인트다 와 나 진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세이버 포인트가 나오질 않 이러지마 머리야 이러지마 머리야 와 이거 좀 어렵다 에이 무서워 에이 무서워 세이브다 와 드디어 왔나? 세이브 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 머리 떨어질 때 점프 네 그리고 오? 오케이 하얀색 공간이 저거 그거 아니었어? 다음 단계 아니었어? 함정이었네 저거 밟으면 죽어요 됐다 깼? 깼다 오오오오 왔다 모드도 와주었구나 자 여기는 우와 뭐냐 이거 이거 대포 싸가지고 보스 물리치는 건가봐 보스 잡자 보스 잡아 얘들아 쏴 쏴 우리를 괴롭힌 이 머리통 눈이 왜 빛나지 근데 이거 조심해 죽으면 끝이야 진짜 알았어 침착하게 쏴볼게 침착하게 쏴봐 얘들아 한 번 죽여 나 죽었다 나 용암받고 죽었다 쭉 쭉 쭉 마네끼게도 눈빛이 다른데 좀 이거 좀 무서운데 잡으면 뭘 줄까 우와 살려줘 보스가 나 쫓아졌다 위호야 뛰어 오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머리뚝이 쫓아오는데 인사를 하냐 야 머리뚝이 오랜만이야 살았다 마지막이다 피 얼마 안 남았다 과연 어? 와네끼게 눈이 이상해 죽었다 와네끼게 변신했는데 여기 계속 보스가 계속 나와 아 보스가 맨날 달라지는거구나 이거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바주카 보로 대왕 머리 잡았구요 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빅 오빅 그ssen 야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